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현직에서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당장 다 팔고 미국 시장으로 떠나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벌어지는 격차에서 사실 4년 전으로 시계열을 돌려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S&P와 코스피가 점점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스피 말고 미국 주식을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환을 못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방송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주식이 자산 삭제라는 오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주식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그래도 국내 주식이 메리트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 수수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미국 주식은 최초에 오픈했을 때 0.25%의 수수료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량 고객들한테만 0.15%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협의 수수료로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0.07%까지 내려왔고 사실상 이게 현재로서는 기본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얼마로? 0%로요 그러면서 기타 비용 수수료까지도 내주는 데가 있고요 기타 비용 수수료까지 안 내주는 회사도 있지만 0.00027%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면서 수수료 경쟁 측면에서도 S&P가 코스피에 결코 뒤질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측면에서 시계열을 3년 정도 전으로만 돌려 볼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바로 코스피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차트의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기 좁은 구간에서 사고 팔고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정말 좁은 구간에서 사고 팔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거의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번의 기회를 대세 상승기를 한 번 딱 줬고요 그 다음 다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간에서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내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제가 봐도요 지금은 기업 분석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가 75%까지 벌어졌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75%가 정말 자주 안 좋은 거냐 대부분 60% 이상의 괴리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못 맞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에서 한 번 그 원인을 찾아볼게요 수급의 기관 상위에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외국인의 두 달 연속 순매도 그리고 30일 연속 순매도에 이어서 기관도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순매수 상위의 1, 2, 3위를 보면 인버스 2배의 레버리지 빠지는 거에 2배나 베팅하겠다라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고려하연과 두산 애너빌리티가 시총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은 회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주가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동반 성장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선호하는 부분인 거죠 물론 고려하연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종종 지분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고려하인드라는 회사는 비철금속하는 베이스메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영풍이라는 회사하고 70년이 넘는 그런 우호관계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슈는 MBK라는 사모펀드하고 영풍이 고려하연의 지분을 빼앗겠다라는 그런 사이에서 이런 지분 싸움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이런 주식의 선순환 구조를 바라는 거지 이런 지분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추이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이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처럼 전세계 AI를 이끄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고려하연 같은 이런 순매수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주식의 특성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SM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SMR이라는 협력 투자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하고 소형 원자력 발전을 하는 이런 회사들하고 지분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투자에 SMR 주식들이 오르고 있고 오클로도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오클로 주가가 엄청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이슈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력 수급 이슈가 아주 전세계적으로 난리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추천주에 LS 일렉트릭이라고 대표적으로 배전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배전반 만드는 회사 그리고 소형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런 회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국내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을 비교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러티 지금 각광 받는다고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시작이구요 SMR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랐다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아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얘가 오르면 더 많이 올랐고 떨어지면 덜 떨어졌지 얘는 여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그 회사 어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탈원전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문정부 때였을 겁니다 탈원전을 갑자기 한다라고 하면서 회사들이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희망퇴직 받고 그 당시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2000명인가 이상 받으면서 거기 난리 치다가 윤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원전을 해보자 이러면서 다시 사람을 뽑았어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들이 과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smr을 죽이기를 납품하면서 두산 에너빌러티가 어떤 기대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같이 약간 좀 그 파이프라인이 넓은 상황에서는요 굳이 두산 에너빌러티를 살 이유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종목도 말고 그럼 삼성전자를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고점에서 40%나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5만원 6만원이 무너지면서 한 번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고 있고 오늘 기관 매도 상위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원들이 7일 출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원들 저희 회사에도 출근을 하면요 욕합니다 서로 아 저 출근했네 할 일 많이 없어 보이네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공매도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지금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수급 주체의 하나는 바로 공매도 입니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런 게 아니라 공매도 같은 수급이에요 주식이 빠질 때다가 배팅한다는 거잖아요 주식이 빌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놓고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되갚는 실질적으로 콜옵션 매도 같은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규제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아주 안 좋은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위기 때마다 아주 무슨 혜택을 준다라는 식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11월 6일로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매도가 11월 6일부터 완전히 지금 글로벌 아이비 외국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아이비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아예 막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11월 6일이 되기 전에 10월 17일 그 다음 9월 6일까지의 수급 주체를 보면 공매도가 엄청 많아요 뭐 1%도 있고요 7%도 있습니다 2%도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 지분이 한 50% 되거든요 아직도 7%가 공매도 나왔다라는 것은 주가 올릴 기미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7만원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 공매도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있어요 워낙 시가총이 큰 회사다 보니까 0.07%라도 0.1%라도 엄청나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권에서는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는 개인들은 공매도가 정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뒤에 해보려고 전화를 해보거나 가보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두 번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개인은 어차피 공매도와 동의하에서만 대여 가능한데 증권사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하고 대차 전용 거래를 하는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 계약을 증권사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증권사가 이 리스크를 지고 개인한테 공매도를 허용해 줄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름아름 친한 사람 혹은 거액과 자산가들 이런 자산가들한테 시스템 없이 계약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쉬쉬하는 그런 발을 빼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금 연장한다고 하면서 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해놨습니다 그럼 공매도가 안 돼야죠 근데 보시면 이 이후에 코스피 200과 코스팍 150 지수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엄청난 약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 종목들 구성하는 종목들에 한해서 일부가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계사들은 지금 아주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심지어 완전히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개인도 지금 공매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왜 이런 코스피한테 내 소중한 자산들을 바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되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증권사별로 바이블 같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내 주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공매도를 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거래 신청이 미등록돼 있으면 오케이고 미등록이 안 되고 등록이 돼 있으면 해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관들한테 내 주식을 빌려주기 싫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라는 바이블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방어력이 상승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산을 지켜야 되는 이런 눈물 나는 상황이 눈물의 영어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봤는데 아주 안 좋은 것들도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정치 색깔은 제가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2주 전에 이렇게 10월 4일날 혹은 5일날 종결난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 타임라인입니다 이거는 박순혁 작가 그래서 퍼온 건데 보시면 이제 금두세가 사실은 그냥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데뷔를 했었죠 아 큰일났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유예론을 지가 먼저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내년 1월에 시행한다 국내 시장은 그냥 사실 빠지면 인버스 사라 뭐 이런 태도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제를 해준다 아니면 뭐 더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 24일날 금두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폐지 가닥으로 간과 싶더니 갑자기 10월 4일날로 미루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해놓고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증권사 TF팀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증권사에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제도니까 근데 또 불구하고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면 25년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금두세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지만 불합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대놓고 미국 주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분도 지금 기사 첫 면에 나오는 기사들만 가지고 온 건데 그냥 한 번에 캡처해 온 건데 사실상 금투세 같은 2천만 국민 투자자들한테는 신경을 쓸 여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여러분들이 할 유인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액자 사등가들한테 브리핑하는 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나스닥이고요 러셀 2000 소형주고요 그 다음에 S&P의 주요 IVV, VO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P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그 다음에 IYY는 우리가 실제로 S&P, 나스닥을 많이 추정하지만 다우도 추정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 스몰캡입니다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 우리 소형주 쪽으로도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보세요 소형주 좀 덜 올랐고요 대형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합리적인 유인책을 제가 만들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소형주들은 좀 덜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 대형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눈높이를 돌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저가라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덜 올라있는 미국 주식의 소형주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소형주들도 소형주가 아니에요 코스닥이 아닙니다 S&P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인 거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자유이지만 점차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유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동학개미들만 죽은 게 아니고요 기간도 다 죽었습니다 기간들도 정말 곡소리 납니다 뭔가 다 떨어졌어요 연봉 예전에는 운용하는 사람들은 많게는 10억, 20억도 종종 자주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대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ETF만 퍼온 건데요 ETF가 여기 2월달 기사거든요 이 이후로는 거의 해외 주식만 늘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국내 주식을 늘렸으면 다 폭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산 농사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총이 거의 국내라고 보면 되는데 삼성 미래 자산 얼마나 많습니까 ETF만 퍼온 거거든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 토탈리턴, 타이거 200, 라이즈 200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 시장지수를 추정하는 게 5조, 2조, 2조, 1조, 1조, 1조 그리고 국내 업종 테마 파생 다 합치면요 다 국내 주식 다 폭망이잖아요 어떤 한 업종 꾸준히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지수 업종 테마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덱스 이건 사실은 8조 정도 되는 우리 파킹 통장입니다 파킹 통장이고요 코덱스 200은 여기 또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대부분의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해봐야 10조 이내거든요 300조 정도면 물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엄청 많은 건 사실입니다 ETF만 퍼온 거거든요 직접 투자하시는 하는 증권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프랍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남는 자산으로 실제로 운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도 있고요 간접 투자도 마찬가지로 펀드나 사모펀드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상 지금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동학 개미만 죽은 게 아니라요 동학 기간도 다 죽었습니다 시장이 이래요 근데 지금이라고 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느냐 없어요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 합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보는 유일한 희망은요 제가 자주 솔직히 자주 말씀드리는 게 바로 고배당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철밥통 그리고 공무원들 만큼 아주 단단한 은행 우리 4대 은행 지주들은 숨만 쉬어도 4조 5조씩 벌어요 삼성전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욕먹어도 분기에 7, 8조 9조 버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숨만 쉬어도 이자와 대출 차익으로 4조 5조씩 벌고 있습니다 많게는 6조도 벌고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고배당주 플러스 고배당주는요 거의 4대 금융주주와 그 다음에 그 기타 증권사와 보험사로 구성되어 있는 고배당주예요 배당을 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혁신적인 기술 투자를 할 겁니까 어디 성급단체라 눈치를 볼 겁니까 그냥 배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밖에 사실상 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연금과 ISA 혹은 이런 자산 혹은 또 부모님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ETF는요 그냥 배당받는 플러스 고배당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처와 함께 구성하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 번에 넘어오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현장에서 느끼지만 말 안 듣습니다 1년 지나니까 이제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들으면서 또 한두 종목 올라오면 또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무생물입니다 그냥 변화 아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썩는 거죠 여러분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ETF 2만원 ETF들 그리고 많은 레버리지 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 어려워 보이죠 제가 하나씩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 스파이와 QQQ, IVV 공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랑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속스도 있고요 속슬, 속슬, 속슬 다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제가 가이드를 잘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손해본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국내수식 지금 비중을 많이 낮췄잖아요 근데 제도권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대세가 그렇습니다 변화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